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이 왔습니다. 네, 1년 만입니다. 소감 한 마디. 어리둥절합니다. 1년 만에 왔더니만 그 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했던가 하고 잘 기억도 안 나고 어리둥절하는데 그래도 계신 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보지오도록. 저희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뭐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같이 녹화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자, 우리 아주 오랜만에 주망대 시즌2 원년 멤버들이 지금 담아네요. 완전히 응사 분위기로 응답하라 2014 분위기로 계속 다시 나오면 안 되나? 진짜로? 아, 그거는 좀 어렵고요. 그건 어렵고? 알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또 한 번씩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오늘 이게 성년특집이니까 성년특집마다 우리 전민구 박사를 모시는 걸로 괜찮네요. 내년 성년특집에도 나와주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 가지가 뭐 또 있다며요? 우리 소식이 하는 저격수가 이제 더 이상 저격수를 안 하기도 했다며 한국은행에서 특별 공로상을 탄 우리 박종현 연구원 더 이상 저격수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상을 준 거 아닌가 하는 좀 약간 음모론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네, 아니 뭐 한국은행이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통화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한 160분 정도 돼요. 그중에 제가 한 명인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상을 받았으니까 하늘에 대한 저격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본연의 역할을 일단 받으셨으니까 뭐 일단 받았으니까 그걸 노렸을 거예요. 이래도 저격할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저격을 해야 계속 상을 줘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좀 톤다운 해달라. 이 정도로 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송년특집입니다. 올해 2015년을 결산하는 송년특집이고 그래서 오늘은 2015년 시장의 이슈 키워드가 뭐였는지 좀 찾아보고 또 그게 2016년에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를 찾아보는 전망해보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그 박종영 연구원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주목해서 제일 마지막에 오랜만에 우리 전민규 박사의 이야기를 듣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들어주셔야죠. 짜잔. 저의 올해 2015년 키워드라면 키워드일 것 같고 제가 이제 고생했던 중국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사실 이제 저는 올해 전반적으로 경기를 좋게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고요. 뭐 유가도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봤는데 이 중국 때문에 그게 다 이제 무산되지 않았나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겪는 그런 어떤 구조 변화가 계속 원자재 시장을 눌렀던 것 같고 또 올해 이벤트가 유독 중국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가가 폭락했던 게 7, 8월인가? 8, 9월이었고 또 중국이 위에 하나를 또 기술적으로 전격 절하한 것도 8월? 그래서 아마도 이 중국의 어떤 이벤트로 저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올 한 해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국이라고 정해봤고요. 내년에는 좀 사고치지 않고 중국이 좀 긍정적인 변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닭볕을 왜 그렸어? 잘하라고. 잘하라고? 칭찬을 이렇게. 왕관으로 닭볕질이 아니었구나. 저는 까칠하다는 뜻으로 만들어납니다. 네, 다음 우리 전승지 연구원. 저는 저유가를 썼고요. 기억이 나는 게 작년 11월, 12월에 방송을 하는데 그때 박사님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과연 저유가가 우리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간에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이나 세계 각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고 양쪽 하나 할 수 있는 것도 저유가 때문인 것 같고 결국 중국이 어려운 것도 결국 원자재 수출국들이 다 같이 망가지면서 중국의 어려움이 배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 저는 핵심은 좀 유가의 폭락, 저유가 시대의 도래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전승규 박사가 본 2015년. 키워드는 제가 본 키워드는 접니다. 저, 박라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바로 한자가. 한자로 이제 나질저자인데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저유가. 주가도 사실은 저주가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저주가 이렇게 온통 다 저자를 붙이면 다 될 정도로 올해는 저가 키워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키워드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올 한 해를 조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락입니다. 무슨 하락이에요? 유가의 하락이겠죠. 똑같은? 자, 가략하게 저유가가 유가의 하락이 우리 경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올해 초에 기억에 남는 게 최부총리가 이렇게 전체 관련된 부서들을 막 모아가지고 경제원권도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조사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10% 하락하면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상당히 부질없는 전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가 자체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이었다 라기보다는 유가가 떨어뜨리게 된 배경 자체가 워낙 세계 경제에 부정적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유가가 하락하게 된 그런 부정적인 환경이 새해 경제나 국내 경제에 결국은 다 안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유가 하락을 촉발한 수요 부진. 그렇죠. 또 공급 과잉. 그래서 유가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유가가 떨어졌던 그 배경 자체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말씀했던 것처럼 유가가 근본적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가 전반적인 중국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부진이라든가 또 기존에 과학의 시설 투자가 된 어떤 설비에 따른 과잉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를 조금 더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전승지 형. 그렇죠. 미국은 재미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나쁘지는 않았고. 미국만 재미 보고 나머지는 다 힘들었다. 이런 거죠? 특히 원자재 수출국이 또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일단은 유가 폭락이 사실 유가가 천천히 하락했다면 긍정적인 효과와 나쁜 효과들이 같이 발휘가 됐을 건데 워낙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단 전 세계 물가를 극락시켰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지표들을 약간 착시 효과인데 악화되게 보이게 한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전 세계 교역 지수인데 이게 물량 기준, 이게 가격 기준이거든요. 사실 물량 기준으로는 올해 한 9월까지 전년 대비 올랐거든요. 그런데 워낙 단가가 다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3% 정도 하락한 것처럼 데이터가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의 이전, 원자재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원자재 수출국들의 경상 수지거든요. 적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반면에 수입국들의 흑자는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저물가와 전 세계 지표들의 착시 효과, 악화되는 그런 착시 효과들 그리고 이제 부의 이전 이런 것들을 좀 촉발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가가 한 150달러 갈 때는 그게 교역 조건이라는 걸 통해서 돈은 열심히 말하자면 중국 사람이 벌고 원숭이가 벌고 돈은 중국 사람이 챙긴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국가들이 열심히 벌었는데 돈은 산유국이다 벌었거든요. 자, 반등 가능성 있어요? 반등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추가 하락은? 일단 하락 쪽에 좀 다시 무게가 실렸으니까 한 번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좀 더 내려가고 그런데 이제 워낙 유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아주 많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상당 기간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둘 사이 경제 관계라든가 정치 관계를 봤을 때 미국은 아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몇 년 이상 숙년도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반등에 의한 유가의 상승 이런 것들은 가능성을 저는 크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유가가 반등하기 쉽지 않다. 그럼 최소한 내년 정도까지는 저유가다. 네, 저유가다. 골드만삭스에서 20달러까지 간다. 혹시 걔들 원유 선물 때려놓고 보고서 낸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150달러 간다고 사놓고 150달러 간다 그랬잖아. 뭐 그거는 제가 알 수 없고요. 골드만삭스가 제 친구가 안고 아실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또 리서치하는 쪽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유가가 30불로 떨어집니다. 해봤자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20불 하니까 20불 전망이 나왔어 하고 누구야 하고 쳐다보는 거니까 그런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0불을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사실 내 질문은 그거였거든.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상입니다. 뭐 얘기 안 해도 뭔지 알겠죠? 뭐 인상 쓰신다 뭐 이런 거. 인상은 이렇게. 자, 인상에 대해서는 이쪽부터 얘기해볼까? 사실은 워낙 옐런 총재가 금리 올릴 거다라고 해서 늑대 소녀, 늑대 소녀가 아니고 양치기 소녀죠. 양치기 소녀가 됐었는데 안 올릴, 올리기는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속도 자체는 빨리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사실은 제조업을 지금 좀 분업을 좀 시켜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소비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살아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과격하게 올려서 회복되고 있는, 투자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금리, 제로금리 상황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좀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약간 금리를 올릴 뿐이지 본격적으로 올리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씩 건너뛰다 하면 세 번 그게 맥시멈일 거고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번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네 번 하기에는 숫자가 잘 안 맞아요. 숫자가요. 제가 일단 미국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를 먼저 듣고 그럼 미국이 한 세 번 정도를 하겠다라는 전망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ECB하고 BOJ로 한 번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12월 초에 ECB에서 양적 관할을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그레이 다이버젠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레이 다이버젠스에 대해서 여기부터 이렇게 층서들이 이렇게 갈까? 어려운 질문이. 잘 생각하시나요? 또한 사실 저물가의 결과이지 않나. 사실 올해 유가가 이렇게 폭락하지 않았다면 경기가 안 좋더라도 연초에 보였던 ECB나 여타국들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가 이렇게 나올 수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물가 상황이 이렇게 완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어쨌든 미국 경기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긴 하니까 그래서 다이버젠스가 나타날 수 있게 됐고 일단 내년에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유가가 어쨌든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좀 오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ECB하고 BOJ하고 약적 완화 추가로도 할 수 있으나요? 저는 할 걸로 생각이 돼요. 필요도 하고? 걔네들한테는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한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전제에 별로 동의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몇 번? 저희는 한 시별의 인상 빼고 상반기에 좀 하다가 하반기에 못하다 했잖아요. 못한다. 농두삼이형 뭐였잖아요. 분기에 한 번씩 인상을 시도해 보려고 상반기에는 호기롭게 시작하겠으나 하반기에는 결국은 뜻대로 안 될 거다. 이건데 일단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 한때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레이트야. 이런 얘기 써도 되나? 뭐 개뿔 그레이트 로테이션 없어요. 이것도 약간 과장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스몰 다이버전스 정도 결국은 주요 국간의 통화 정책이 그렇게 엄청난 차별화를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도 독자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 강세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가게 될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 연준이 조금 금리 인상 속도나 쉬어가면 이제 그거의 기회를 봐서 일본이나 유럽이 조금 더 완화를 하는 정도 지금보다 완화를 조금 더 하는 정도 그래서 결국은 서로 눈치를 계속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그레이트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결국은 50보 100보의 차이 정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미국도 하반기에는 결국은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하고 약간 쉬어가는 정도면 그거를 또 강하게 긴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완전 완전한 양극화된 통화 정책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12월 이제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이미 테이퍼 텐즈럼 같은 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시장에 그러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어쨌든 반응은 하기는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일로 와서 여긴 두 번밖에 안 한다고 본 사람이 있겠네 세 번을 그냥 하고 간다는 전제하에는 할 수 있어요? 아 금리 인상을요? BOJ나 아니 미국은 한 상이라고 전제를 하고 BOJ나 22가 할 수 있겠냐고 양적 완화를 추가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 나라들은 뭐 기축통화에 버금가는 통화를 가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자기네들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한다면 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양적 완화를 한다면 환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오히려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N을 저렇게 약세를 보냈는데도 아직 뚜렷하게 경기가 살아난 조짐이 없기 때문에 카드를 좀 더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은 가만히 보면 미국하고 나머지 국가 간의 경기 차별화 완전히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금융위기 이후로는 제가 볼 때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같으면 내수, 서비스업 그다음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제조업 이런 쪽을 극단으로 갔었는데 서로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렴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버지 하는 건 다이버전스 하는 얘기죠. 네. 다이버지 했던 게 경제 구조면에서는 컨버지를 하게 되는 거죠. 내년에? 지금 컨버지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느끼기 힘들 정도로 좀 느리게 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도 그 컨버지가 계속 진행되면서 미국은 제조업을 계속 자기네 경제에 심으려고 하는 거고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서비스업을 심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네. 좋아요. 정책을 뺐잖아요. 이번에. 최경완 부총리가 정책 기조를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성장률 목표도 실질이 아니라 경상으로 바꿔서 물가 파이팅을 하겠다. 저물가 파이팅을 하겠다. 이러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바를 잘 새겨보면 기업들로 하여금 여전히 투자를 북돋우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 중이죠. 공급이 있으면 다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고 사람을 일자리에 투입만 하면 그 사람들이 소득이 생겨서 소비를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옛날 YS 때 열심히 하다가 외환위기 같죠. 지금 상황에서 뭘 만들어도 안 팔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 공급 쪽에 일변도로 공급 위주에서 수요 중심으로 가야 된다. 총 수요 관리로.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 우리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나는 하기 힘든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본 유출이라든가 원화가 거듭나는 것에 대한 급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년에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지금 아마 금리 인하를 추가로 더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정책방향 나온 게 경상 GDP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디플레이션 파이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을 했어요. 내 대출이 고정금리잖아. 많은 분들한테 한 번 또 야담만 걱정을 했는데 금리나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짧게. 한마디씩.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약간 자본 유출 그런 부분에도 대비를 하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매도 개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거긴 인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인상은 못해요. 인상 쓸 일도 없고요. 인상 못하고요. 오히려 하반기에 인하 가능성이 좀 커지는 쪽으로 사실 저는 보고 있는데 12월 16일 날 한국은행이 3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중기물가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과 다른 게 하나의 선으로 찍었다는 거 우리 그동안 레인지로 두고 있었거든요. 기존이 3%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너스 1% 그러니까 지금 2에서 4%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레인지 아니고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물가의 목표 수준을 2%로 정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쇼킹한 건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2% 타기돼서 플러스 마너스 0.5%포인트 멀어진 기간이 6개월 연속 지속이 되면 하느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달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반성물을 쓰겠다. 반성물을 쓰겠다라는 거죠. 쉽게 보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2%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안 되지만 2% 이하로 물가가 낮아져 있는 것도 끌어올려서 2%에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내년도에 유가가 크게 올라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른바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11월 물가도 1.0까지 올라왔으니까 아마 내년도 중반 가면 1% 초중반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가면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버리면 다시 물가의 하락압력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1% 초반 내지는 0%대로 다시 회개할 수 있는데 그럼 하는 20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도 힘들다라고 일단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로 보면 오히려 인하를 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하도 가능하다. 하반기에. 하반기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확대라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뭐의 확대냐. 뭐 변동성도 확대되고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신흥국 시장이 지금 좀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흥국 시장의 위기, 우려감 어떻게 보는지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2000년대의 투자 주도에서 상당히 고성장을 기록하고 또 그러면서 원자재 수요를 상당 부분 가져가면서 새해 경제가 상당히 질겼던 부분이 지금 거꾸로 조정받는 과정에서 원자재 시장도 안 좋아지고 또 중국 경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덕을 봤던 신흥국들이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거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신흥국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황에서 뭔가 잠깐의 좋은 뉴스가 있으면 좋아진 듯 하다가 본질적으로 안 좋으니까 다시 나빠지고 이거에 대한 반복이 내년이라고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신흥국이 전부 다 아니면 신흥국도 어느 정도 좀 특별해야 된다고요? 신흥국 중에서 결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놈과 작은 놈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큰 놈과 작은 놈 그 두 가지의 기준으로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이에 외환건전성을 충분히 쌓아놓은 놈과 못하는 놈이잖아요. 자, 여기로 가서 그러면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이 신흥국 외환시장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신흥통화들이 13년 버냄키 쇼크 이후에 13년, 14년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신흥국이 빠르게 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도 미국도 긍이 올리고 계속적으로 경기 부진해서 약세 압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좀 가격에 많이 반영이 돼서 추가적인 약세 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러시아 루블이 작년에 폭락한 이후에 올해는 그래도 좀 선방을 했거든요. 환율 적도 있고 그런 효과들이 조금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환율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외환시장은 추가적인 폭락은 좀 약세긴 약세인데 그러면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육가에 따라서도 물가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그런 과정에서 변동성은 오히려 방향성은 약간 약해지는데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세계 키워드 하락 인상 확대 이 세계 키워드 가지고 짚어보진 못했는데 꼭 짚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한 중국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종결자 종결자께서 중국 경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주시면 일단 연착륙 가능한 거예요? 신창타이가? 참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나라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숫자를 알 수 없으니까 연착륙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경착륙하는 거예요? 저는 연착륙이 뭘 어디까지를 연착륙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연착륙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가 먼저 다시 하고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10월에 사회과학원을 갔을 때 걔들하고 한참 얘기를 했더니 걔들이 5% 이렇게 내려가면 감당을 못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6%대의 성장률이 안착할 수 있느냐 5%대까지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충격이 없을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해보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5%대의 성장률이 내년에는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아닙니다. 그 후년에도 5% 성장률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후년에는 또 면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경착륙, 연착륙에 대한 제 나름대로 정의는 어떤 위기 상황을 수반하는 경기 침체냐 아니면 단순히 저성장으로서 조정을 겪고 넘어가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한다면 저는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연착륙을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중국의 증시로 넘어가서 중국 증시가 좀 화랑으로 거의 5,000을 육박하다가 꼬꾸라졌어요. 3,000까지 갔었죠. 2,000 갔었나? 2,000 때? 2,000 때는 안 내려갔나요? 3,000에서 3,000까지 갔었죠. 그리고 지금 한 3,000은 5,600? 이 정도죠. 그 정도인데 지수 상승의 모멘텀이 내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역설적으로 저도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둔화를 보거든요. 이유는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도 넘어가려고 하는데 투자가 둔화되는 속도보다 소비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간극 때문에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경기의 어떤 성장 캐털리스트가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넘어가겠다고 한다면 중국 정부가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러면 그게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뭔가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소비를 주도한 소비를 뭔가 이렇게 부양하는 차원에서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통화 정책에 여력이 있고 쓰는 차원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처럼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2015년도에는 중국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크게 폭락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만회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정책 기대감.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본격적인 화랑의 모멘텀보다는 정책 기대감이나 이런 거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 번 확 하고 5천 근처에 갈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역시 종결장 같다. 없고요. 원래 5천 같은 것도 펀더멘탈이 하나도 달라진 건 없는데 후광통이라는 수급에 기대해서 가는 건데요. 이제 그것만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중국의 투자자들이 이제는 깨달은 거잖아요. 발권욕으로 또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반전의 기회,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기회가 없다면 주가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아마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박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단기 반등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야 봐 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고정으로 소위 군대말로 말뚝이라고 하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 연말 마지막 막방에 또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우리 주망대 식구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1년 동안 우리 주망 전망대를 꾸준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2015년은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2016년은 2015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망대 우리 메인 토크는 마무리하고 이제 그 위신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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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